네 여기는 나이아가라 퍼스트 근처에 있는 나비 박물관입니다. 나비를 보러 가시죠 남기시죠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비 박물관에 왔는데요 여기에는 나비가 한 5천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나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나비가 내 손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만약에 가족들끼리 오시던가 아니면 연인들끼리 온다고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요 나비를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